이원역은 삼성, 삼성역입니다. 한 주간 이슈가 된 문제에 대해서 평범한 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민토론. 오늘의 토론은 방금 재생한 영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영상에서 유명 건물을 무단으로 영상에 탑재하여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며 유튜버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두 분 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그러면 토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들도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김보호님부터 말씀해주시죠. 네, 물론 저작물로서 보호가 가능합니다. 먼저 일반적으로 건축물은 실용적, 기능적 측면이 많아서 모든 종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작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실용적, 기능적 측면만 있는 건축물을 저작물로 보호한다면 실용적인 아이디어에 대한 독자권을 저작자에게 부여하게 될 여지가 있어서 저작권법의 취지에 맞지 않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금 더 창작성을 까다롭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흔히 지어지는 건물들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부여되기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건물이 효율적이고 편안하게 이용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을 넘어 저작자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하기에 충분한 정도에 이른다면 저작물로서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럼 김보호님께서는 이 영상 속 건물들 중에 건축 저작물로서 인정되기에 충분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이 유튜버의 영상 속에 포함된 건물 중 이 건물을 보시면 실용적 목적 이외에 건축 저작물로서 인정되기에 충분한 창작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건축 저작물로 보호되기에 충분합니다. 오희용님, 이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김보호님께서 아주 잘 알고 계시네요. 의견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본격적으로 유튜버가 저작권을 침해하는지로 넘어가 볼까요? 김보호님의 의견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유튜버는 건축 저작물을 영상 촬영이라는 행위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건축물의 창작성 있는 표현을 실질적으로 의사하게 그대로 영상에 복제하고 유튜버를 볼 수 있도록 공중성신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김보호님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문자메시지를 통한 시청자들의 실시간 반응도 한번 살펴볼까요? 뒷번호 1234님 홍보목적, 취지는 좋지만 지킬 건 지켜야지 뒷번호 5678님 그래도 이런 경우까지 저작권 침해라고 보면 부당하지 않나요? 라는 의견을 보내주셨습니다. 이에 대한 오희용님의 의견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보호님의 의견 중 해당 유튜버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복제 및 공중성신하였다는 사실까지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닙니다. 그 이유는 바로 유튜버와의 이용은 저작권법 제35조에 해당하기 때문이죠. 미술 저작물의 전시 또는 복제에서는 해당 유튜버가 촬영한 유명 건축물들처럼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되어 있는 미술 저작물 등에 한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미술 저작물 등이란 미술, 건축, 사진 저작물을 의미하죠. 따라서 건물을 영상으로 촬영해 소개하는 것은 저작지 상권 제한 사유에 해당하여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딨어요! 우리 저작권법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동호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 않더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저작지 상권 제한 사유를 두고 있죠. 저작권법 제35조도 그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저작지 상권을 가지는 저작물이라면 저작권법 제24조의 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또한 적용될 여지가 있고 오래된 건물이라면 저작지 상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이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거! 네, 김보호님께서 좀 흥분하신 것 같다. 마이크를 뻗습니다. 네, 오이용님 계속하시죠. 해당 유튜버는 건축가의 성명을 표시함으로써 성명 표시 및 출처 명시 의무도 확실히 이행하였으며 저작물의 변형도 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저작 인격 것도 침해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저작권법 쪽으로 문제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뒷번호 7980님께서 그렇다면 건물이 아니라 야외에 설치된 미술 작품을 찍어서 이용하는 것도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하시네요? 네, 괜찮습니다.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된 저작물들은 꼭 건축 저작물뿐이 아니라도 미술 저작물, 사진 저작물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복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저작자의 관리가 너무 심각하게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35조는 건축물을 건축물로 복제하거나 조각 또는 회화를 조각 또는 회화로 복제하거나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기 위해서 복제하는 것은 예외로 규정하여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제35조에 자유이용할 때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저작자의 저작 인격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하고요. 아, 또 이렇게 촬영한 복제물을 엽서 등에 부착해서 판매의 목적으로 이용하시는 것은 안 된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저작권 문제에 대하여 시민 두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이용님처럼 저작권 TV 구독하고 저작권법에 대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 좀 해봐야겠네요. 다음은 더 흥미로운 이슈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더 흥미로운 이슈를 만나요.